오늘 이기게 돼서 2등 확정으로 끝냈고 이 이후에 풀옵 준비만 잘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를 결정짓는 경기였고 풀옵전 경기력을 확인하는 경기였는데 이 내용으로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거의 이제 시간을 일단 1, 2등을 하게 되면 시간을 좀 벌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2라운드 직행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졌었던 경기들이나 경기들이나 또 이제 이 풀옵부터는 이제 또 패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티어 정리와 그리고 운영 그 외에 또 이제 부족한 부분들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연습하면서 또 장점은 더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그렇게 좀 나머지 기간 동안 그렇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분배 잘해서 고루고루 다 잘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컨디션 관리에 좀 힘쓸 것 같고요. 게임적으로는 좀 게임을 크게 보는 눈과 한타 피지컬을 주로 연습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 뭐 진짜 스프링 시즌이 끝난 게 아니어서 뭐 만족하고 안 하고의 답변에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 이제 플레이오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좀 보완할 부분이나 발전할 부분들 계속 좀 찾아서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즈르라는 챔프는 정말 페이커 선수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거를 사용하든 안 하든 일단은 글로벌 밴으로 풀린다는 거는 그래도 일단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즈르가 만에 하나는 뭐 지금 상대팀들이 한다 해도 또 아즈르 상대하는 구도도 굉장히 이전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불리하거나 유리한 메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다 각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뭐 패치가 조금 치명타 원딜 들이 올라오는 느낌이라 아까 말했던 그런 좀 게임 크게 보는 거나 한타 피지컬 잘 올리면은 풀업 때 좀 잘 활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또 뭐요? 저는 뭐 자신 있는 챔피언이 워낙 많아가지고 세나 뭐 하향되지만 스킨은 징크스러운 만들었고 뭐 아펠이나 그런 챔피언도 많이 좋아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또 이제 힘들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디도스에 대한 피해를 저희 우리 T1이 제일 좀 크게 받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좀 연습에 차질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그냥 디도스는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범죄...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범죄 행동이기 때문에 막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이제 T1이 너무 좀 크게 피해를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진짜 방송을 안 할 때도 디도스가 걸리면 뭐 스크림은 진짜 인터넷이 멈춰서 못할 때도 있고 또는 이제 개인 랭크 계정으로는 아예 이제 지금 당장에 솔로 랭크 하는 건 상상도 못하거든요. 근데 뭐 이외의 방법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하긴 한데 뭐 만에 하나 다른 방법으로 한다 해도 그냥 팀이 너무 많이 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TDoS 범인? TDoS 범이 원하는 게 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T1이 워낙 가장 인기가 많고 유명한 팀이라서 좀 저희 팀을 많이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연습에 방해가 될 때에는 좀 많이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고 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단은 좀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운동이나 좀 건강 면에서도 좀 노력을 하려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게임을 즐기고 배우려는 마인드가 계속 남아있는 게 롱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듣고 진짜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1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더라고요. 저는 이전부터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고 꾸준함이 정말 이렇게 오래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더 잘하려고 하면 했지 이전이랑 패턴이나 생활이나 이런 게 바뀐 게 하나도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고 자기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항상 응원해주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제 힘들지만 항상 열심히 해주는 선수단 그리고 뒤에서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프론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풀업 준비 잘해서 정말 좀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팬분들이 항상 이제 저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응원해주시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또 우승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풀업 잘 준비해가지고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